가수는 따른 거 필요없어 음악만 잘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음악 못하는데 그런 말은 좀 저 그 말하고 좀 많이 했는데 그 뭐 어떻든 간에 음악적으로 되게 음악을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그 친구가 무대에 다시 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공군.